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린이 괴지를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으로 명명하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 한인 가정에 총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선 천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수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발 실업 대란의 충격파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계층에서는 무려 40%가 해고됐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만 9,214명 늘어난 147만 6,807명, 사망자는 1,185명이 늘어 8만 8,09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721명이 늘어 35만 5,817명, 사망자는 122명이 늘어난 2만 7,54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367명이 늘어나 14만 5,391명, 사망자는 202명이 늘어 1만 1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경제 정상화 7대 조건을 만족하면서 주말부터는 단계적 경제 정상화를 시작합니다. 뉴욕시 등 나머지 지역들은 6월 13일까지 재택 명령이 연장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4일 놀스컨트리와 모크 밸리, 센트럴 뉴욕과 핑걸레이크, 서던티어 등 중부와 북부 5개 지역에서 15일부터 단계적 경제 정상화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개 지역은 앞서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정상화 7대 조건을 만족하면서 15일부터 단계적 경제 정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7대 조건은 2주간 입원율과 병원에서의 사망자가 감소하고 10만 명당 하루 입원율 2명 미만, 최소 30%의 병원 병상 공실률과 중환자실의 빈 병상 확보, 한 달 기준 인구 1,000명당 최소 3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인구 10만 명당 최소 30명의 감염 의심자 추적 요원 확보 등입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단계적 경제 재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운일 덕분에 문제를 억제해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정부가 사업체와 개인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부지런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7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재택명령은 6월 1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질병통지예방센터가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 새로운 재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 전에 발표된 초안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회사, 캠프와 어린이집 등 7개 분야별로 세부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제안이 좀 완화됐고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14일 AP통신 등은 CDC가 단계적 경제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재개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학교와 회사, 캠프와 어린이집, 대중교통 시스템, 주점과 식당 등 분야별로 정상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랑을 알려주는 1쪽짜리 문서 6개를 개시했습니다. 우선 학교 관련 지침엔 가능성이 있는 학생 및 직원의 증상을 매일 체크할 것과 같은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고, 거리 두기와 손 씻기, 직원 마스크 착용과 증상자 자가 격리 등의 요구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직장 지침에서는 직원들의 증상을 매일 확인하고, 지역 외 거주자는 재택근무를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식당과 관련해서는 테이블 간 거리 두기와 드라이브 스루 또는 포장 판매 장려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를 위한 안내서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종교 집회에 대한 제안 권고 사항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지침 공개가 불발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종교 모임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한 달여 전에 만들어진 초안보다 제안이 완화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지침이 연방정부보다는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린이 괴지를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으로 명명하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1세 미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4주 이내 감염된 적이 있었다면 독성 쇼크와 함께 다발성 염증 등을 보이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4일 MBC 방송 등 언론은 CDC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린이 괴지를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으로 명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으로 불렀습니다. CDC는 이 증후군이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희귀하지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의사들에게 건강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진단을 위한 지침도 제공했습니다. 최소 24시간 동안 38도 이상의 발열과 염증, 심장, 신장, 폐 등 최소 2개 장기 이상 등 중증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등입니다. 또 21세 미만으로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증상이 시작되기 전 4주 이내에 노출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임상의인은 의심 환자를 주와 지방 등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사망한 어린이 역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 증후군은 독성 쇼크와 함께 다발성 염증 등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정맥 면역 글로블린과 보조 치료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선 최소 110건의 사례가 보고됐고 5세와 7세, 18세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뉴저지는 17건, 캘리포니아는 6건이 보고됐고 커너디컷과 조지아, 켄터키, 오하이오, 워싱턴주 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 한인 천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수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모금운동으로 총 10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고 더 많은 서류미비 가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주 수요일 6시까지입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 한인 가정 천가정 지원을 목표로 수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이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한인 서류미비 가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민권센터가 여러 재단과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해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 가정 처녀가구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녀가구를 시작으로 민권센터는 최종적으로 100만 달러까지 재원을 조달해서 더 많은 서류미비 가정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민권센터는 다수의 기업, 단체, 파트너 등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도 기금을 모금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목표 금액은 100만 달러입니다. 지원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 가정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권센터 전화 718-460-5600으로 하면 됩니다. 민권센터는 목표로 한 재원 100만 달러 확보를 위해서는 한인들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많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발 실업 대란의 충격파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계층에서는 무려 40%가 해고됐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연례 가구경제 의사결정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미 전체 성인의 13% 또는 2월까지 일자리가 있었던 미국인의 약 20%가 3월부터 4월 초 사이 직장을 잃거나 일시 해고됐습니다. 또 성인의 6%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거나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발 실업 대란은 특히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 집중됐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됐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비율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계층에서 39%에 달했고 소득이 4에서 10만 달러 계층은 19%, 10만 달러 이상은 13%에 그쳤습니다. 고학력층은 재택근무 형태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도 높았습니다. 3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53%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계층에서는 6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지만 고졸 이하 계층에서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층은 또 공과금 등 청구서를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용 상황이 바뀌지 않은 근로자의 85%는 모든 청구서를 제때 납부했지만 직장을 잃었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경우 64%만이 제때 청구서를 낸다고 답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많은 기업과 가게를 파괴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약의 성분 중 해외 조달 비중은 무려 72%에 달합니다. 외국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백악관이 필수 의약품 공급망을 미 본토로 가져오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15일 필수 의약품 공급망을 미 본토로 가져오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90일간 행정명령을 시행한 후 이를 연장할지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과 의료장비, 반도체와 국방장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제품들의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식품의약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약의 성분 중 해외 조달 비중은 중국 13%를 포함해 72%에 달합니다. 앞서 피터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역시 외국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 3월 1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 공급망을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 국방부와 보건부, 재앙 군인부 등이 미국산 의약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CNBC는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이 그와 동일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월가의 상징인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달 26일부터 맨하튼 월스트리트 객장을 부분 재개합니다. 지난 3월 23일 객장을 폐쇄한 지 두 달 만입니다. 다만 직원 대부분은 원격 근무를 유지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현장 입장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가의 상징인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달 26일부터 맨하튼 월스트리트 객장을 두 달여 만에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정시장 조정자 대부분은 원격 근무를 유지하고 우선 일부에 대해서만 현장 입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씨 커닝햄 뉴욕 증권거래소 최고 경영자는 정기적인 행사 일정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 대부분이 원격 근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 대부분은 텅 비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객장에 나올 경우 체온검사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의 안전 조치를 지키도록 하고 매일 청소와 위생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닝햄은 경직된 조치들이 도시 상황이 개선될수록 완화되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지난 3월 23일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객장을 전면 폐쇄하고 모든 주식 거래를 전자거래로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식이 원격이나 가상 졸업식으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는 건데 학교들은 일단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기존 졸업식을 개최하겠다며 학생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대학과 고등학교의 졸업식은 원격이나 가상 졸업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에는 현재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주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진행 예정인 가상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천, 수만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도 수백 개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하버드와 브라운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물론 캘리포니아 주립대 계열 대학과 뉴욕 뉴저지 일원의 대학들도 기존 졸업식 대신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공립고등학교도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스루 졸업식 등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위 수여식에서 학생들을 일일이 호명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학생들이 실망감을 표하며 반대 청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 물결에 하버드와 NYU 등 대부분의 학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기존 졸업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후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육 가공 공장들의 가동률은 40%나 급감했습니다. 전국 돈육생산자협회는 계속 이대로라면 9월 중순까지 천만 마리의 돼지들을 살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장 가동률을 재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돈육생산자협회를 인용해 돼지를 식욕으로 가공해줄 인력과 시설에 구멍이 생기면서 돼지를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공시설로 보낼 수 없게 된 돼지를 그대로 농장에 살려두면 넘쳐나는 돼지들 때문에 농장에 빈 공간이 없게 되고 사료도 동인하게 돼 농장이 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우육 및 돈육 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가공을 급격하게 축소시켰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축산 가공 공장에서만 약 1만 4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 확진됐고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소와 돼지의 식육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식육 가공 공장들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영업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돈을 식육으로 가공하는 공장 가동률은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돈육생산자협회의 대량 살처분 경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장의 가동률을 재고시켜달라는 엄포라는 분석입니다. 잠시 후 KBS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남가주일 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류 공장과 건설 현장 등에서 나타난 슈퍼 전파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58개 카운티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10개 중 8개가 모두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4일 동안 인구 1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LA와 산타바바라,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그리고 샌버나디노 지역 등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가주에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육가공 공장과 양로 시설 등에서 슈퍼 전파 현상이 나타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AP통신도 자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미국 내 육류 가공 공장과 건설 현장 등 근무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LA 주민들은 외출 시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혼자 공원에서 산책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마스크를 항상 소지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에리카세티 LA 시장은 공공장소를 비롯해 모든 외부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혼자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마스크를 항상 소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2살 미만의 영유아와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은 예외 대상입니다. 얼전케어센터 CTMD가 뉴욕 뉴저지주 1원에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을 보인 1만 5천 명에게 코로나19에 면역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CTMD에서 항체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CTMD 포털사이트에서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코로나19에 면역됐다는 문구가 들어간 정보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MD는 10일 곧바로 성명문을 통해 양성 판정이 면역을 의미한다는 추가 정보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화원이 14일 본회의에서 뉴저지 세입자 비상지원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통과시켰습니다. 주 상원에서는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총 1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저수족층과 중산층 주민의 렌트비를 대신 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필머피 주지사가 서명할지 여보는 미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오는 18일부터 운전자와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우버는 오는 18일부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승객의 탑승 요청 수락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인증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은 운전자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인증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운전자는 탑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탑승객에게 가급적 뒷좌석에 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해변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재개장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부터 뉴저지의 모든 해변과 보드웍 재개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켜야 하고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해변의 모든 사람은 가족 등을 제외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단체 모임 등은 금지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오후 늦게부터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